엘리사벳의 방문 12월 3일 오늘 저녁 나는 엘리사벳이 주님 탄생의 동굴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이든 하인이 이끄는 나귀를 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녀를 매우 따뜻하게 맞았고 그녀와 마리아는 큰 기쁨으로 서로를 포옹했습니다. 엘리사벳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 예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소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옆에 마련되었습니다. 이 장소 앞에는 목수의 톱질하는 가대와 같은 스탠드가 있었는데 그 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 상자 안에 아기 예수님을 누이고 둥글게 둘러서서 아기를 만지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곳의 풍습이었나 봅니다. 나는 안나의 집에서도 비슷한 스탠드에 누워있는 아기 마리아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과 성모 마리아는 가장 사랑스럽고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2월 4일 어제 저녁과 오늘도 나는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달콤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들의 모든 대화를 진실된 기쁨으로 들었습니다. 성모님은 그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엘리사벳에게 말했는데 베들레엠에서 숙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자 엘리사벳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성모님은 또한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이것에 대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주님 탄생을 선포했을 때 마리아는 10분 동안 의식을 잃었고 마음이 두 배로 커지며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가득 찬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그녀는 끝없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마치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아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느꼈으며 황홀경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마치 그녀의 마음이 둘로 갈라지고 반쪽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성모님은 의식 없이 10분 동안 이렇게 있는 동안 내면의 공허함을 느꼈고 이전에는 자신의 안에서만 느꼈던 무한한 구원에 대한 강한 갈망을 그녀의 밖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빛나는 빛을 그녀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아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의 울음소리를 듣자 의식을 회복하고 아기를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꿈과 같아서 광채로 둘러싸인 작은 아기를 감히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이 아기를 낳은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모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출산에 대한 은총을 다른 여자들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의 탄생은 참으로 기쁨이었지만 당신의 출산과는 달랐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오늘 나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또한 전날과 같이 지나가면서 강제로 돈을 요구하고 저주와 분노를 퍼붓는 행실이 나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요셉은 이번에는 그들에게 아무런 선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는 성모님이 아기 예수와 엘리사벳과 함께 탄생의 동굴 옆에 있는 동굴로 다시 몸을 숨기고 밤새 그곳에 머물렀다고 생각합니다. 베들레엠에서 모든 종류의 호기심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아기의 요람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성모님이 그들에게 보여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와 함께 탄생의 동굴을 떠나 오른쪽에 있는 다른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굴의 입구는 매우 좁았는데 14개의 가파른 계단으로 먼저 작은 지하실과 같은 방으로 내려가면 탄생의 동굴보다 더 넓은 알치형 방이 나왔습니다. 이 동굴은 탄생의 동굴보다 더 밝고 넓었습니다. 나는 바닥의 움푹 패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나는 성모님이 혼자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그녀의 아기를 보여주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기는 베일을 덮고 몸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붕대만 감고 있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다시 포대기 띠를 감은 아기를 보았습니다. 나는 간호사가 종종 아기를 방문하는 것을 보았는데 성모님은 방문객들이 가져온 선물의 많은 부분을 간호사에게 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베들레헴의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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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